아까 김동규 씨가 고추장이나 했던 거 각자 맛 좀 한 번 보세요. 이거 고추장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순창 아니야, 순창? 한 번 맛 좀 보세요. 참고로 먼저 해보시고 못하면 참고 없어. 지금 안에 무슨 생선 같은 게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? 내줄 고추장? 과일입니다, 과일. 과일이요? 과일을 만약에 딱 맞추시면 이 축제 맞출 것 같아요. 지금 지나갔지. 철이 한 4월, 5월 때를 많이 하고. 딸기, 딸기. 딸기 왔어, 왔어, 왔어. 딸기 왔어, 왔어. 딸기 왔어, 왔어. 딸기 왔어, 왔어. 딸기 왔어. 딸기 왔어. 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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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목을 치고 가. 방송에 치는 게 이 말이야. 여자 목 치는 게 참아. 왜 하는 거야, 지금? 어디 딸기? 진짜. 딸기, 딸기. 빨리, 빨리, 빨리. 누구? 누구? 딸기. 어디 딸기? 하나, 둘, 셋. 땡, 땡. 황당. 황당해, 마취 딸기. 구례 딸기 축제. 아니야, 아니야. 딸기, 딸기. 딸기 왔어. 영천, 영천 딸기 축제. 아니야, 아니야. 딸기는 저기 봐, 일산이야. 제주도, 일산. 일산? 서울, 서울. 비스트, 비스트. 유성구, 유성구. 아니요, 군인들이 가는데. 군인들이 가는데. 군인들이 가는데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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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산, 논산, 논산. 논산, 논산. 논산. 그냥, 그냥. 그냥. 너무. 너무. 이거 왜 이렇게. 어떻게 봐, 두찌라. 딸기. 네네네. 야, 논산. 잠깐만요. 딱 이 고추. 아니요, 없어요. 이거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저한테 왜. 야, 이거 웬일이니. 여기 진정하시고요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 난리구먼. 야, 너희들 다 먹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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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네, 너무해, 정말. 군인들이 군대 얘기했으면 논산 나와요. 야, 여자 목까지 쳤는데. 진짜. 야, 너희들 다 chaud. را훈. 군대자 다 następ tall에 누가 해 볼까요? 네.